우리 가족 잠시 이별이 있습니다 엄마가 잘 갔어 와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야 아들 먹어 엄마 안녕해줘 엄마 안녕 개인기 타임 이거 진짜 영 다니면서 쓰기 편해 이런 거 다 드러워 여기에 지금 어제 회식해가지고 해장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 해장은 필요 없지만 그냥 먹고 싶다고 한 사람? 그리고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 공업주를 어떻게든 먹어보겠다며 꽉 쥐고 왔군요 먹다가 남은 거 맛있게 먹어 꼭 먹을 거야 꼭 먹어 커피랑 너무 잘 잔다 어떻게 안 아플까?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5시 넘어가지고 신주쿠로 잡았어요 와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충격적 거의 다 썩은 거야 얘 30대 되고 처음 하는 친구들이랑 여행인데 라인 순으로 지금 뒤체들고 있는 우리가 나의 캐리어 그리고 아직 30대 초반 우린 무식하니까 아 우리 무식하니까 우리 무식하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 거 아니야?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살짝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빠진 거 같은데 여권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호텔에 체크인은 했고 일단 여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사가 뭐 이런 거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말이어서 딱 지금이 그리고 금요일 그게 지났어요 6시가 근데 뭔가 방법이 있나봐요 근데 제가 막 뛰어가서 여권을 찾으러 가면서 갔는데 제가 한 번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화 이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권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뷰 좋네 도쿄 도청도 한 번 해보이고 근데 진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했잖아 일식 안 하는 척 했는데 그 안에 150만원 들어와서 있던 거는 계속 생각나요 언니 인간적이야 그치? 나는 사실 언니가 호텔에서 안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그럴 리가 없는데 난 믿지 않았어요 애초에 아니 언니 잘한다 잘한다 바닷바닷게 잘하나요? 맛있네 자 이제 슬슬 먹어보세요 끄찌머리 슬슬 살짝 먹어보세요 나 고구마스도 처음 먹어봐 무슨 맛이야? 달아요? 무슨 맛이야? 달아요? 아 쫑쫑 터웠다 여러분 저 메이크업 할 건데 오늘의 같이 준비해요 주제는 여권 재발급 받으러 고!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리고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리고 하는 메이크업 명사관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1층에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불씨의 상태로 가면은 얼굴이 꼭 쳐야 될 상태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멘탈을 정리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돈만 들어있으면은 가져갈 수도 있는데 돈이랑 넥스트 티켓이랑 몇 권이 들어있는데 딱 봐도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마음이 약해질 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운세를 잡았는데 오늘의 운세에 손실을 잡던 저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자부 주방역으로 가면은 거기가 부촌이래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눈썹을 요즘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고 살짝 라인만 잡아준 다음에 맥에 소바 소바를 쓰고 있어요 소바가 진짜 활용도가 높아 눈썹 채워줄때도 좋지만 그냥 은은한 음영광을 줄때도 좋고 여기 벚꽃이래 여기 단풍도 지금 엄청 이뻐 저 이번에 이거 살 거야 뷰러 이거 쓰고 있는 거 좀 오래 써가지고 마스카라는 필수지 눈을 또렷해 보이게 하는 건 마스카라 아무튼 결국 여권 사진의 핵심은 쉐딩하니까 가장 옅은 컬러부터 음영을 좀 차례로 깔아줄게 뭔가 계단식으로 살짝 쌓아준다는 느낌 컬러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림 그릴 때도 완전 진한 컬러만 쓰진 않으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을 준다는 느낌 이렇게 두터 살짝 깎아주고 일단 하늘이 좀 착색이 잘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입술 안쪽에 아 내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각질 뜨는 거 보세요 벨라샤는 벨라샤는 눈 아래쪽 그리고 볼 앞쪽에 되게 다방면으로 쓸 수 있어 입술에도 쓸 수 있고 눈에도 쓸 수 있고 볼에도 쓸 수 있고 메이크업 끝 여권 사진 찍을 준비 완료 아자부 주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왜 여기서 대한민국 태극기보이 왜 이렇게 반갑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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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화 근데 뭐 하나가 어 배부던 거 같은데 행사장인데 경기 아 그러신가보다 전화하라 그래 뜯잖아 잠깐만 얘들아 전화하고 내려보자 아 네 저 1층인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네네 아 1층으로요 네 우리 뭐 동원에서 하는 행사 참석할 뻔했네요 갑자기 김 받고 동원 화이팅 동원 참치 근데 누구세요? 저희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인데요 여행 중에 여기 생소한다고 들었어요 김 받으러 왔어요 해맑다 어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전화 왔는데 어? 네 여권 네네네네 실수로 8층으로 올라가고 네 실수로 2층으로 갑시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기 네네네네네네 8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저희가 8층 온 드라이구 8층으로 올라가고 네 위에 있구나 네네네 어떻게 다 이러버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가십시다 네 이것도 되게 신비한 경우지 아 네 곱살을 한 번만 할 수 있나봐 네 네 곱살을 한 번만 할 수 있나봐 모르겠다. 이따 눌렀어요. 지금 여권 발급 신청서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적어서 예약입니다. 옆에 사진 루스가 있어요. 카메라 소리 되게 크네. 저 지금 루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뒤가 뒤로 이렇게 돼서 누가 있어가지고 촬영하는 사진은 ICAO 명권 사진 표준 규격을 준수합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십시오. 성명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신의 성명을 입력하신 후 계속 버튼을 누르십시오. 촬영 끝.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닌가보네. 스티커 사진처럼. 스티커 사진 촬영 중. 이것도 기념이라며 지금 사진 촬영 중. 여러분 저 있잖아요. 한 두 시간 좀 넘게 걸려서 지금 긴급 몇 번에 받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다행히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간만에 쓰리에도 없는 길. 진짜ульт. 무슨 맛인지 궁금해. 면이 신기해요. 칼깃초같은 양이이 맞아요? 응, 그렇네. 육칼 아니야? 육칼?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군매동 육칼 아니에요? 진짜 신기해요. 유자 향이 장난 아닌데? 진짜 깔끔해요 둘이 똑같은거지? 응 카페 못 찾아서 무슨 자판기 옆에 지금 이런 자리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있습니다 20대의 여행과 30대의 여행은 다르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상해는 너무 더웠어 더워서 많이 못들어다녔 일단 뭐 하나에서 뭐 건너가려고 하면은 1시간 넘기는 그렇고 아 여기 주말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울리 생각나? 샌들 밑창이 뚫어진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신고 다니고 싶었잖아 그 열기로 다 신고 다니고 싶었잖아 그 파이널 팬타지의 주인공이 되고싶었던게 이렇게 귀하던데 이렇게 오빠 이리도 뭐지? 롤랜도? 걔가 딱 그렇게 성명해달라고 했대 오 여기 이쁘다 오디오디 오 지갑을 아예 못찾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 갔다왔더니 그 쌤 비슷한 곳이 있다는거에요 시뮬러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주말이라서 인도가 안된다고 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연락을 주겠다 이랬는데 저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친구분의 오라버니가 그것을 대신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찰서 위치와 경찰서 전화번호 거기다가 오라버니 회사 우편함에다가 그 인도증 분실신고서 그것을 넣어놓고 가야합니다 하 다시 한번 기다려 걸어보네요 완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었던 꽁돈이 생긴 느낌? 공항에 되게 일찍 도착했는데 못 가고 있어요 여건이 긴급여건이라서 인식이 안되고 갑자기 날 어디로 가라 그러더니 앉아있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갑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고 고사지 되는 느낌 안녕 이거 뭡니까? 한영 한영 아 나 한국 너무 좋아 어떡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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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뭐 네 뭐 네나 한영 한영 감사합니다.